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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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3,4시간 푸스야 지금. 이건 가벼운 어쩌면 그쪽에서 이렇게 적기가 있더라구. light of the 모더랍 툰가? 이렇게 적기가 있더라구. 그러니까 레벨이 중간에서도 가벼운 네. 그런데 올드레는 10시간 코스야. 내가 정상에는 안 올라갔어. 바위 바로 전까지. 그런 올드레가 이렇게 돌고 하는데 10시간이야. 이제 축구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. 안에서 부서지어는 최대한 속을 해. 그쪽을 계속들어. 그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싶어보는 경우도